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호입니다. 생명과학 1 7월 합평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했죠. 생명과학 1 해소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에어컨 바람을 좀 셌더니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 감기 걸린 건 아닌데 목소리가 조금 그래. 하다가 좀 나아질 거야. 강의하다 보면 양해 좀 바라고요. 생명과학 1 7월 합평 이거 전체적인 난이도를 얘기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다. 수능과는 출제진이 달라. 이건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이 인천 속한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거고 수능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거야. 알겠지? 출제진 인력풀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 유형과 경향이 많이 다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메가스터디 집계는 오늘 하루 지났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이 40점 나왔는데요. 40점.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는. 너무 심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킬러 배제한다고 해서 작년 수능도 그랬고 올 유형 모평까지 생명과학 1이 쉽게 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좋죠. 인천 교육청 여기에 속한 선생님들 너무 천재적이고 뛰어나신 건 알겠는데 출제 경향과는 좀 맞지 않아서 수능이 4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서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누구 탓하거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훈련과 문제 내긴 했지만 이 문제는 수능과는 조금 거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형 문제들은 뭐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출원형 문제가 7문제가 있잖아요. 출원형 문제 7문제 중에 4문제 정도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수능에는 이렇게 신유형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태까지 내가 진짜 강사 경력 20년이 넘거든요. 수능에서는 매번 출원형 중심으로 보면 7문제 중에 1문제 내지 2문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5문제 내지 6문제 출원형 이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진짜 거의 비슷하게 내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할 정도로. 알겠어? 숫자만 바꾸고 그림의 각도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준다고. 근데 여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13번은 다인자까지 들어가고 치환두림이 들어간 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못 풀어요. 출제 가능성. 이게 수능에 다시 나올 이런 유형이.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가 수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선생님 보기에는 한 0.1% 이건 그냥 날리는 게 나아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해설가 깔끔하게 할 거야. 이따 멋지게 내가 이거 해주긴 할 텐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이런 유형이 나오겠어? 어떤 학생이 상담하면서 물어보더라고. 다인자 유전 다시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니지. 13번 문제 이런 다인자는.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너희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웠고 11번도 연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유전자형과 연관 상태는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웠고 8번도 이게 매칭인데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도 까다로웠습니다. 정답률이 22%가 모으니 세상에. 그리고 17번은 이거는 뭐 괜찮아요. 막전이 근데 문제 분림이 컸죠. 다른 문제도 워낙 어려운데. 이것도 살짝 새로웠고 20번 가계도도 접근이 좀 조건이 독특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너무 많이 나왔다. 너희들 위로하려고 하는 거야. 괴로워할까 봐. 알겠지? 많이 어려웠다. 아니다.